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배우 김도훈입니다. 처음에 이 대본을 보고 유노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당연히 기쁘고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만큼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나름 잘 해보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을 했는데 방송 나오고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되게 기분 좋은 반면에 저는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다음번에 만나게 되는 작품, 인물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힘든 거는 모든 작품에서 모든 역할들이 다 연기할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닭골에서 진석이 액션도 많고 뛰어다니는 것도 많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두 인물 다 뭔가 고민거리는 많았지만 연기할 때는 되게 재밌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어쩌면 그 두 인물이 상반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되게 재밌게 지웠습니다.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당당하고 좀 씩씩하고 때로는 좀 지멋대로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좀 사이다 같은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. 아직 앞으로 제가 어떤 캐릭터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게 되면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우 김도훈이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